전투력 선수 어 화가 난 거구나 근데 그거는 여기 이렇게 덧났을 때 어 뭐가 났는데 할 때 그 도중 아니에요? 그러니까 화가 난 거구나 자 꽁무룩 꽁무룩 봐줘요 나 이가 복사했거든요 봐줘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레스토드 레스토드 세상 행복 여태준 아니 귀여운데? 행복하 행복하 그냥 되게 행복 아 지금 지금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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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해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꽃받침함 마지막 얌언 하나 웃겨 앉아 앉아 앉아